리콕 400야드 오르막파포 비거리는 180야드 있사움! 불가합니다 여러분 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엔진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엔진은 콕 리콕 팔의 동작이고요 두 번째 엔진은 몸의 몸통의 회전 세 번째는 체중 이동이 있습니다 근데 몸을 굉장히 격하게 쓰는데 거리가 안나오는 분들을 보면 이런 느낌이죠 첫번째 엔진을 꺼두고 이렇게 스윙을 하세요 이러면 거리를 만들어 낼 수가 없습니다 첫번째 엔진을 키셔야 돼요 이렇게 소리 들리시나요? 이건 제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팔에 첫번째 엔진을 켰기 때문에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첫번째 엔진을 키기 위해선 이런 드릴을 해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백스윙 셋 그립 엔드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셋 하고요 리셋, 또다시 그립 엔드를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셋, 리셋 이렇게 첫번째 엔진을 켜시면 여러분의 비거리가 빵 터질 수가 있습니다